샤론코치의 교육칼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칼럼 주제는 행복의 삼각형입니다. 강남, 그것도 대치권 생활 29년차 작은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사왔으니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그동안 강남의 외형은 많이 바뀌었지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녀의 교육에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즉 재테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 집 학생이 서울대 갔어요. 장가님이 사셨던 집입니다. 대치동에 오래 살면서 보아왔던 대치동 엄마들 그들 마음속에 자리잡은 행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겠지만 샤론코치의 시각으로 대치동 행복의 삼각형을 정리해 봅니다. 삼각형의 세변은 교육, 돈, 명예입니다. 교육은 자녀의 입시를 말하고 돈은 재테크, 징여, 유산 등 부의 성장을 말합니다. 명예는 남편의 직장, 직위 등 일명 있어 보이는 명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아이들 공부는 아주 잘하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이사해야 하는 집 엄마가 재테크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아이 공부는 영 시원찮은 집 강남 곳곳에 건물 몇 개가 있는데 있어 보이는 명함 앞에서 기가 죽는 집 삼각형의 세변은 이렇듯 제각각입니다. 교육, 돈, 명예의 세변이 동일한 집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부족한 변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나 봅니다. 그러나 번듯한 정삼각형이 되어도 가족이 아프면 소용이 없겠죠. 그 엄마 있지? 아들 서울대 보내겠다고 초등 때부터 애쓴 엄마 친하지는 않아도 얼굴 정도는 알고 있던 엄마인데 아들 대학 입학을 앞두고 큰 병에 걸렸다고 지인이 전해줍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달려오기만 했는데 삼각형의 내부에는 건강이 있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대치동에는 시부모님의 병원 순례를 책임지는 며느리도 많고 친정부모님의 병수발을 위해 형제끼리 요일을 정하는 집도 많습니다. 남편과 자식 챙기느라 엄마 본인의 건강을 소홀히 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 돈, 명예, 건강까지 다 갖추어도 사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데 왠지 싸게 냉기가 느껴지는 집안 분위기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데 한없이 온기가 느껴지는 집안 분위기 이 차이는 화목입니다. 즉 삼각형의 외부에는 화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족의 능력과 관계없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안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집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집안 그래서 대치동엔 재수생이 많은가 봅니다. 일각에서는 대치동의 N수 비율이 많은 것이 대치동 교육의 허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부모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는 회원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유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난다 샤론 코치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삼각형은 튼튼한가요? 샤론 코치였습니다. 샤론 코치